추석날 아침, 시골도 못 내려가고, 집 앞 코스모스 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. 코스모스가 좀 많이 피었네, 옛날보다. 코스모스가 좀 많이 피어 보이네, 꼬마 보니. 가을에, 이게 멋진 꽃입니다. 코스모스 좋아요. 옛날보다 많아 보이네, 이거. 코스모스가 어떻게 된거야. 코스모스 한들 한들 피어 있는데 코스모스는, 코스모스 밭. 아따 이게, 정자. 아... 코스모스 축제. 올해는 코스모스 축제를 한 대가 있구나. 아... 코스모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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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스모스 밭을 쭉 가봅니다. 아 이거 코스모스가 옛날보다 많아 보이네 아 저기 못 올라가게 해놨구나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지난번 올라갔는데 추석 연예교회는 못 가는구나 그렇게 되었구나 예 이제 갈 데가 없네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끝났어 끝났어 아 이게 코스모스 빨간 코스모스 있구나 빨간 코스모스 빨간 색 좋아요 순천향 대학병원 순천향 대학병원 어따 꽃이 추석 아침에 나갔고 보는 첨이네 시골도 못 내려가고 오우 오우 오우